안녕하세요 손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델스입니다. 쇼타임 뉴리스 스타일 안녕하세요. 르밍 을트맨 뉴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비난 올 K-POP과 소강일보 온라인 랩 K-POP 라디오 K-POP 러브와 함께하는 2012년 플레디스 Asian American Audition in USA 플레디스가 작년 미국에서 진행된 미중 퍼스널 오디션을 열었었는데요. 이번 2012년 역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2012 아시안 아메리칸 오디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오디션일까요? 네 바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부대에서 K-POP의 주인공이 될 재능있고 끼얘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2012년 아시안 아메리칸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2012 플레디스 아시안 아메리칸 오디션인 USA에서는 가수, 배우, 모델 등 그녀의 제안을 두지 않고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할부스타들을 기를 이을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플레디스 오디션 페이스북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확인해주세요. 네 접수는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10월 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Hi everyone this is Aaron from newest. I just wanted to let you guys know that 플레디스 will be holding these 플레디스 Asian American auditions in the USA to find not only the next K-POP star but the next global star. On October 14th, someday auditions will be able to my hometow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So yeah you guys can get more information from our official websites. And yeah this is your last chance to become the next new global star of 2012 so yeah you gotta go out and make history. Good luck guys. Thank you. 네 여러분 이번 오디션은 아시아님들을 위한 오디션이지만 미래의 K-POP 스타를 꿈꾸는 글로벌 오디션 또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열정과 피가 남신 여러분들은 어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올 K-POP에 함께하는 2012년 플랫스 에이징 아메리칸 오디션 뉴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2012년 마지막 기회 당신의 도전인 K-POP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뉴이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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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